올레올레올레올레 We are the champ We are the champ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남주예요 진 남 주 제 카페는 음료 나오면 이름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메리카노 두 개 아니라 라떼 아이스로 하나 결제는? 아 예 아 예 남 씨 만났어요 아 걔 이번에 핫쓰기놀 요즘 핫한 엄친환이사? 걔들 차이네 에센스 좀만 유명해지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관심을 부걸하고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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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쟤도 얼마나 간지러웠어 어 어 알겠어요 들어가요 충전 좀 충전 아 아 제가 지금 취재진을 급해서 그래요 다시 가봐야 돼가지고 급한 연락 오면은 저 그쪽이 받고 내 이름이 성두경이거든요 성두경 작가님이 다시 응답 드린다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안됩니다 아 이거 진짜 손님 개인적인 무례한 부탁가들은 저희가 못 들어 드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너 너 너 맞지? 아니 아니요 맞죠? 몇 년 전 아직도 5년 전처럼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시나봐요 뭐 됐어요 됐고 내가 아는 작가들 기자 커뮤니티에 다 올리시면 그게 여전하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두고 봅시다 뭘 두고 봐요 여기 증거의 거 다 봤는데 어 어 어 이거 이거 누가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실망이에요 와 남주씨 내가 더 실망이네 방송 타서 관심받고 싶은 거 알죠 그놈들 그렇게 사람도 섞여가지고 유명해지면 뭐 그거 오래 갈 거 같아요? 우린 좀 더 제대로 된 기회를 주는 거잖아 필요 없어요 뭐? 남 얘기 팔아서 후회하기 싫고 저 자신이 부끄럽기 싫어요 저 보기보다 똑똑해서 남주 온 호군으로 타다 훅 가는 거 용납 못하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멋있어요 남주씨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 말하는 거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대신 해내잖아요 네? 원래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어려워요 잘만 하면 더 그리고 지금 막 엄청 많아요 저 좋아해요 남주씨 먼저 좋아하는 건 나니까 아닌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취재 해주세요 싸인 저 팬이에요 어떤 분이실까 실물도 되게 궁금했는데 더 예쁘시네요 이제 남인데 상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술집 아닌데 어딜 가냐 꺼져 아 아니야 해주세요 사인 왜 이렇게 느려 맨날 바보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먼저 좋아한 건 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저 좋아해요 남주씨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말하지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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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좋아해 나 너한테 미안한 거 하나 있어 어? 좋아해 좋아하는 거 알겠으니까 연습을 해서 고백을 하던가 못 할 거면 제대로 승비는 연습 좀 하던가 어? 아닌데? 어? 좋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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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업을 어떻게 해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진짜 혼자 생각도 많이 했어 근데 그걸 그래 내가 졌다 바보야 하면 잘하네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누르면 무조건 10억을 받는 버튼이 있어 근데 다른 하나는 누르면 천억을 주는 버튼이 있어 대신 확률은 50% 의주 너라면 그걸 선택할래 아 고민이네 10억이면 집이랑 차 이게 내 방식이야 난 승률이 낮은 게임은 시작 안 해 50%의 확률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면 그냥 욕심내지도 않을 거야 그냥 사랑이든 우정이든 상관없이 100%의 확률로 옆에 있는 게 좋아 늘 이랬어도 난 괜찮아 그냥 둘이 잘 되는 게 난 더 좋아 이거는 좀 더 진심인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 미친 씨 에이 오란데서 나누고 저는 아 아 눌러버렸네 아 아냐 아냐 이거 이건 실수였어 아니 고였어 쯧 이씨 뭐야 티비 보는 줄 알았네 나 안 보고 싶었어? 어 어 너무해 니가 더 너무해 아 그때 그 남자는 누구야? 보란 듯이 잘 돼서 니가 다시 매달려줬으면 하긴 했었는데 아니 뭐 그냥 내 팬인가 보지 뭐 아니 뭐 저기 괜찮게 생겼던데? 만나진 않았고? 그게 왜 궁금한데? 맞나? 진짜? 아니 누군데? 뭐 하는 놈인데? 뭐 알아서 뭐하게 아이 알려줘 어 이제 헤어져서 그 얘기 안 통해 어 그리고 아내니까 신경 쓰지마 그러면 그 나랑 다시 아니 그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생각 없어 똑같은 일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바뀐 게 있다면? 왔어? 짧아진 말 짧아진 말 자기 집? 아니면 우리 집? 같은 아파트 사는 남자 같은 아파트 사는 남자 참 괜찮단 말이지 뭐야? 어 어 어 어 어 오!